자라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뽀비야! 야! 뽀비야! 양희선이! 너 이거 좀 먹어봐 어 그래 뭐야 이거? 아우 너 요즘 맨날 이렇게 기력없고 비실비실돼가지고 그래도 너 좀 몸보신 좀 시키려고 좀 먹어봐 센스가 있다 그래 어우 야 국물 죽인다 이거 뭐야 이거 용봉탕이야 야 너가 그렇게 재료를 어항 속에다가 내놓으니까 신선하니 얼마나 맛이 좋니 야 미쳤어 왜? 야 내가 기독! 몸비를 뛰게 하지마! 어떻게 하는 거야! 미쳤어! 이거 내가 기독은 내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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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나 얘기했지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어 야 나 감정 기복 심해가지고 약 먹는다고 야 아무리 그래도 약까지 먹니 그렇게 또 안 보였는데 어? 기분 좋게 또 어? 파이팅 하자 아이 건들지 마! 종이 손들어 이제 만질 수 있게 아 까버리지 진정한 일하자 어 일생각 일생각 안맞지게 안되겠다 아 야 저기 뭐야 손님 받아야 되니까 어 나 저 김치서부터 좀 약간 저리자 가서 좀 속임 좀 갖고 와라 어 소금? 아휴 진짜 네 여기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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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칠만 할게 야 아 심박근 풀렸잖아 이리와봐 야 이거 밟아서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어머 잘 좀 해라 야 나 이거 지금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아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 진짜?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? 이렇게 됐어 제가 배추도사 무도사 하면서 막 춤추고 놀았어 아 그래? 아 이거 무도사님 이렇게 해서 놀았다고 어떻게 놀았어 에라 이씨 그냥 장난을 쳐 아 진짜 장사도 드럽게 안 된다 나 이거 야 이거를 야 정성이다 이거를 뒤집으려고 다 파놓고 그래 일부러 파놨다 이 자식아 아이 너 이거 지금 청소하고 있어 나 저기 야채를 다 두고 올테니까 알았어 야채를 일부러 잡았으면 어떡해 아휴 이씨 너 또 왔네 또 왔어 당신 나의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내 매력은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니까 뭐야 까도 까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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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도? 까도? 막아도? 까도 앉아도 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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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돌아봐도? 까도 까도 야 너 저런 사람을 받아 야 비가 안 오는데 저게 무슨 일이야 야 너는 장사에 기본이 안 되겠냐? 야 어떤 손님들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난 이상한 사람 봐도 난 다 받을 자신 있어 아니 바뀐 뭘 받아 네가 기본이 안 되겠어 아휴 됐어 아휴 아휴 뭐 받아? 다 받아? 아휴 그냥 저걸 확 그냥 받기는 뭘 받아 진짜 이건 왜 안 받는데 사랑은 너라서 내 맘은 너로 내 맘은 너로 네 내 맘은 너로 다음 분은 영화 범죄의 도시에 출연하신 분이죠. 이스파 두목 양이수 씨입니다. 네, 아닙니다. 솔직히 나랑 생각하십니까? 이분 아니에요? 양이수 씨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. 중국에서 스타 미용사로 활동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가능합니다. 그래요? 네.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두피 마사지야. 시원한데요? 물 좀 알아. 없는데요? 미안하다. 아니, 이렇게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? 미안해. 물을 어떻게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 뭐예요, 이게? 왜요? 앉으라고? 물 있어? 뭔데요? 그걸 내야 돼요, 그걸! 들어가세요.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네. 이 코너에서 본인들이 한 캐릭터가 많죠? 토실토실한 엉덩이 볼록 볼록 나온대. 저도 죽으면 된 거예요, 이거. 아이고, 텐터 말고요. 그거 말고요. 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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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특별한 순서로 세 분의 유행어 대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례차례. 유행어를 해 주시면 되고요. 유행어가 끊기면 그분이 지는 겁니다. 토켓크림. 잡아야지 못 잡겠지. 멍충멍충. 에레잉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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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잉! 예레잉이 Pook gewang! 여기 두다, 그분 두다! 미쳤네! 다 admireا! Tablet, 미쳤네? 다 알아요. 브 알아ytyй существ, Butl. activities, Butl. 이제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Mü'螃üpara Mü'하라, 나를 Bu'아라. 흥, 삐졌어, 생지옥이야. 럼에 미터분가. 밖의 날씨가 참 춥죠. 고백, 지금 정답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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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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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야, 이게 유행어야? 이랬다, 저랬다. 왔다, 왔다가. 이게 유행어야. 길을 가다가 훅 하고 넘어질 뻔. 여보세요, 이게 다 유행어라고? 어떻게 코백도 안 봤어요? 다 나오는 건데.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걸 유행어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, 지금? 그걸 유행어라고 하고 있어요, 그걸? 그럼 유행어 있어요? 잘 봐.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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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뭐해, 반응이라니까. 어쨌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. 주세요. 네.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죠? 아, 그거 돈 안 받고 간 행사라니까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네. 하진 엄마, 문 좀 열어봐. 하진 엄마. 아니에요. 뭔 소리야. 하진 엄마. 하진인 두고 가. 하진인 두고 가. 하진 엄마, 지금 문 밖에서 6시간째야. 지금 하진 엄마 밖에 날씨 참 춥죠. 그래. 그래서 밥이 없다고? 예. 말도 안 돼, 소란 줄 알고 있어요. 펀치 모신 때렸다면서요. 뭐하는 거야, 지금. 정답이 이거인데 왜 그래, 왜? 키도 조그만한 게 이거 뭐야? 네가 저부터 시작했지, 네가 장난치자고. 저것만 그래요. 밑에서 네가 장난치자고 네가 시킨 거 아니야, 네가. 이 씨. 아이고. 장난이야, 장난. 장난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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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장난이야. 아니, 장난이야. 아니, 장난이야. 아니, 장난이야. 박은 장난이야. 아, 맞아. 박은 장난이야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. 이게 장난이냐고, 자식아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장난 맞네? 장난입니다, 장난. 장난 맞습니다. 야, 저 미친놈이 하나 왔네. 야, 이리 와. 어? 장난입니다, 장난. 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하